너무 잘하고 오세요 잘 부렸어요?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추워요? 안 추워요 추워보이는데 추워보이는데 저요? 아 저 괜찮아요 저 공연했잖아요 잘 마시겠어요 공연은 중간 정도 왔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완성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? 제일 마지막에 완성하고 싶어요 멋있는 갈릴레오 최대한 멋있게 끝내고 싶어요 마지막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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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해야 되고 중간에 갑자기 몸이 가버려가지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맞아 마이크 너무 달려가지고 안 들었어요 진짜 안해 저 이렇게 했는데 손 진짜 안 다쳤어요? 안 다쳤어요? 안 다쳤어요? 저도 대처 잘하고 싶어요 저 다쳤어요 아 여러분들 전공이 있어서 돌발 상황이 많이 생겨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돌아와주셔서 내일 모레 또 공연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그때도 혹시 오세요? 네 다 갈 거예요 다 올 거예요? 네 집에 안 가요? 네 옆에 가요 네 끝까지 가고자 31일까지 어쨌든 파이팅하고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알았죠?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디 올 거예요? 포토타입 온건가 포토타입이요? 네 멋있어요 아 근데 해외 팬분들은 언제 한국 온 거예요? 어? 언제 한국 왔어요? 아 아 락몬? 2 1 2 아 진짜요? 언제 다시 가요? 리스마트 아 아 네 네 네 아 아 언제 보고 올 거냐고요? 모니터 아 12월에 한번 올 거 아니에요 12월 중에 한번 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11월 중에도 한번 올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다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네 또 있는데 편하냐고요? 네 네 안 일어나고 싶어요 춤이 안 춰셔가지고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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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liday 안녕 Isn't it 안녕 알았어 появ 갑작